오늘은 광개토대왕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광개토대왕비는요 또 호태왕비라고도 합니다. 석이 414년에 가게 되었고요. 비석의 높이는 6.12미터 비의 면적은 1.04미터에서 1.85미터까지 되었습니다. 3인이 전부 다 가게 되었고요. 44행에 매행 41자씩 전체 1,800여자가 됩니다. 지금 현재는 중국 길림성 지반현에 있고요. 제도역이 갔다 왔는데 정말 비석이 굉장히 크고 높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이 황자부터 본자까지 여덟자를 공부하겠습니다. 이 호태왕비는 거의 다 원필로 되어 있으니까요. 원필필법을 익히는데 아주 좋은 비석이기도 합니다. 광개토대왕비 15번째 시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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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관객토대항비는 원필이 많습니다. 우리의 원필이란 것은 원필과 필법에는 원필과 방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원필 공부를 이 관객토대항비를 통해서 하시는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원필이란 것은 붓봉이 핵가운데로 있게 해서 붓을 모아서 쓰는 법을 원필이라 합니다. 원필의 척추에 비해 포함반로 Ocean Pegasus 그리고 이 원필은 가 A-W-A-W-A-W-A-W-A-W-A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. 이 원필은 나무의 위험을 파악합니다. 이게 원필이 풍선으로 인정되네가 있 blindness입니다. 이 광개토두 대항비의 점액은 거의 원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렇지만 이것은 항시, 제가 말씀드린 한일의 축소판 그대로 움필을 해줘야 합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계는 방향계 안에서 서서히 움필을 합니다. 이 광개토두 대항비의 점액이 많습니다. 이 광개토두 대항비의 점액이 많습니다. 약간의 곡선입니다. 곡선은 조금 천천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내리껍기도 일자로 쭉 오는 것이 아니고 팍한 마모에 파도치면서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. 이 광개토두 대항비의 점액이 많습니다. 이 광개토두 대항비의 점액이 많습니다. 이 광개토두 대항비의 점액이 많습니다.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약간의 곡선을 주면서 와서 이쪽으로 방향계 안에서 방향계 안에서 쭉 원필로 움필합니다. 이 광개토두 대항비의 점액이 많습니다. 이것을 약간의 앙평넉으로 쓰는게 좋습니다. 같은 자가 나올때는 위에는 약간 무겁게 썼고 아랫부분은 약간 가볍게 옹폐를 했습니다. 자 이런 점액은 이 방향을 조금 다르게 온 편입니다. 이 부분도 여기 와서 방향전환 방향전환에서 중봉으로 계속 온 편합니다. 열다섯번째였습니다. 열다섯번째였습니다.